아 그렇군요 저희가 또 게임을 한 다음에 마감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좋고요 결국에는 키테이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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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었어요 아 네 좋습니다 키테이기요 그쵸? 제가 준비한다고 하려면 넌 마이클럽 다시 한 번 넌 마이클럽 그 뜻이죠? 이게 바로 여러분 더우시죠 라는 뜻이에요 아 네 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또 태민군이 굉장히 태국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음식이었죠? 아 저는 그 뭐죠? 국밥도 맛있고요 네 그 땅인데 무슨 국밥당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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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밥당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니뭐니의 수박주스 땡보빵 아 그렇죠 땡보빵 땡보빵 에어로 에어로 땡보빵 네 네 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정말 멋진 무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또 제가 다음 곡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음 곡으로는 네 네 네 와 네 너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